안녕하세요 러브필리스의 샨티, 유해, 하은입니다 오늘은 샨티 언니를 메이크업을 해볼건데요 10분만에 끝나는 10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 언니랑 저랑 반반을 나눌건데요 대결을 할건데 샨티 언니는 절대 거울 보지 마시구요 이건 공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타이머 누를게요 저는 눈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마이 섀도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오케이 블러셔도 색깔이 다르고 자 그리고 입술 레드 입술도 반단할거야? 네 당연하죠 맞아 맞아 다 반단해야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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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파 아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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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Jas 잘게요 코쉐딩을 아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시험나 샨단 언니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무섭게 지켜보고 있네요 이 매력점까지 잃는 거는 제가 이겼죠. 오브인어선이요. 끝났나요? 여러분들, 누가 이겼어요? 하은이. 하은이. 유해. 유해. 거울을 볼 시간. 끝났어? 네. 오케이. 미리 사과드립니다. 이거 저잖아요. 어, 근데. 손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 괜찮아요. 잘했어요. 어때요?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저와. 그거를. 그냥. 비밀이에요. 그쵸? 어. 끝나고 알려주세요. 뭐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대 메이크업은 이제 끝이 났고요. 저 재밌었어요. 그냥 완전 릴렉스. 저 제일 뭐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저희가 열일했죠. 저희가. 저희 둘이. 오케이. 진짜 쉬웠어요. 저도 쉬웠어요. 프로페셔널 팁스. 지금까지 랩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랩플렉스. 랩플렉스. 저 하은이에요. 2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